아 그렇지. 계속 볼까... 비형 미안한데 솔직히 4시인가... 2시인가 헷갈렸어? 본돌인가 헷갈렸었죠. 원들은 또 뭔데? 원들은 아직 안 살아왔어. 풍경. 저는 또 풍경 이름이 제거. 자 준비 시작. 아 진짜 쉬운 게 있잖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태껏 다 쉬웠어. 아니 왜 니가 그림을 그려. 아 내가 그림 그린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할게. 오케이 오케이 간다. 뭐 너 그렸어? 하나 둘 셋 아 이거 뭐 하시면 안되지. 아 오케이 왔다. 4. 4. 드럼이라고 떴는데. 남자 하아이. 이거 딱 풀었네. 그게 있죠. 뭐 뭐 뭐 뭐.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그치. 생각이 남. 남준이 형도 좀. 나 뭐.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자. 둘 셋. 야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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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멍이야. 그래. 이렇게 문질되어야지. 아 이거는. 이거는. 바로.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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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름다운.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해야지. 10초. 어디다 싸우나. 따옵하노니.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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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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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하자. 가볍게 하자. 가볍게. 자. 가볍게 하자. 하, 둘, 셋! 가볍게 가. 그림으로 그려. 까지. 가볍게 가자. 꼭 가볍게 가자. 어떻게? 하나, 둘, 셋! 뭐뭐야? 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자. 딱 무엇을 몰라? 오케이. 스파이야? 진짜 가볍게 접근해서 진짜 가볍게 접근해서 반응이 안좋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갑시다 넌 고아게 2주 하나야 정작해 둘 중 하나야 어렵게 가자 어렵게 어깨 여기서 좀 어렵게 가면 될 것 같다 그죠 그지 어 여긴 좀 쉽게 왔으니까 쩔 말할게요 내꺼 나는 남주니까 보고 맞췄어 뭐 이거 전어 존 남이 그 역시 모르니까 으 으 오야 왜 난 살 잘 맞은다 오르셨 으 으 아 부열드 아 참 너무 오빠이 그냥 가볍게 합치내야 어 가볍게 깨끗게 가볍게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원처적으로 난 원 신이 나 생각하는데 아니 정세 난 내가 분거는 이게 뭐게 형 워이 자야 뭐 이 지역으로 2 원시적으로 2 너무 가볍게 갔는데? 어디서 저렇게 한 거지? 원시적으로 2 봐봐 봐봐 토끼가 갔는데 토끼가 아니야? 야, 정숙이가 잘했는데 B 아, B였어? 하지만? 김태형입니다 잘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야, 어렵다 좀 단순하게 가자 오케이, 가볍게 생각해 단순하게 가자 몇 개 나왔어요? 인물이 너무 어렵다 오케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 제이홉이 구멍이야 제이홉 스파이야? 제이홉 스파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길게 생각해, 길게 길게 생각해? 왜? 길게 생각해 자, 하나, 둘, 셋 가볍게 생각하자 가볍게 가볍게 심플이 베스트야 빨리 이거 베스트야 이거 맞추면 이거 혼내야 되죠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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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맞추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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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근데 좀 많이 가볍다 잠깐만 어 가볍게 가볍게 이 정도면 피카소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볍게 뭘 생각해? 그냥 가볍게 생각하니까 뭐야? 내가 모르는 거야? 심야 3초밖에 없었어 심야 3초밖에 없었어 심야 앞으로 와야 될 것 같다 자, 넘어가야 돼요 맞아 뭔지 모르겠지만 맞을 거야 아니, 누가 봐도가 아니에요? 아, 이게 살짝 의심의 자 그게 있네 뭔데? 이 의심의 의심이 있었어 이거 맞다고? 장난하네요? 이게 장난하네요, 이거? 나는, 나는 뭐 들은 것밖에 없으니까 야, 쟤는 진짜 나 지금 종국에 가고 있냐? 쟤는 화백이야, 화백 종국이야? 진짜 첫 5초, 5초는 너무 여유있지 어, 이거 가자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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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적으로 가요 그래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남의 그림 보면서 좋아 좋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그게 더 헷갈려 이거 맞아요? 기린 맞아, 기린 맞아 자, 공개해 주세요 자 좋아해, 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깔끔하네 문제라니까요, 남준영 길이는 닭발을 그려놨어요 어디 가서 이게 뭐지, 키메랑가 이렇게 적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살까 싶은데 요거 같기도 하고 하세요 자, 이제 이제 좋아요 반응 없기 저 한 번 오케이, 이제 이제 가만히 있자 그래, 가만히 있자 가장 문제 아 Just one ten minute 아, 가볍게 하자 그래, 이거는 어, 진짜 가볍다 그리는 시간 하나 야, 가볍다 진짜 가벼 이렇게 가볍 수가 없다 나, 이건 진짜 이건 못 맞춰서 이상한 거다 아 둘 셋 예, 좋아 이거, 이건 이가 된다 우리 너무 못 맞췄어 자, 하나, 둘, 셋 아, 이 정도 맞추지 얘, 맞춰야 되지 오, 진짜 알겠다 아, 남준영 둘 남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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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글이죠 한글이죠 하 날았다 근데 이제 문제를 아예 그냥 난이도를 거의 어린이 수준으로 받으셨어요 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막 초등학교 2학년 올라온 애들한테 선생님이 자, 얘들아 보세요 하 하 했을 때 딱 내고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야 이거는 모를 수가 없지 동심의 세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고 하 하 하 , 하 하 지 3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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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진짜 답답해 애매하면 뭐하나? 애매해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이거 안 되겠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쉽지 1, 2, 3 이거지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쉽지 1, 2, 3 3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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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지금 낙았고 우리는 지금 던졌고 당연히 이거지 심지어 누가 이렇게 가치관의 지향점이 다른 것뿐이야 쟤는 결과에다 조심스러워 다음 문제 갈게요 이거 너무 쉽지 1, 2, 3 1, 2, 3 아니요 이거지 이게 왜 나왔냐? 뭐하냐? 공부여 봐볼때 아 깜짝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지 봐봐 이미 틀렸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 2, 3 야 이거야 이거 뭐야? 이건 또 방탕한 남자 한자 주석이 아니야? 뭐하냐? 뭐하냐? 그냥 나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는 자, 가자 1, 2, 3 3, 2, 3 1, 2, 3 설마 설마 왜? 얘는 딸이네요 누가 누가 가는데? 아니 아까는 결과잖아 아까는 결과 야 내가 마셔야 될까? 야 광고할 때 아까는 이러고 있지 야 야 야 야 야 오케이 애매하면 이거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셋 사랑 사랑 다 사랑이네 아 다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잖아 이건 인정이지 이건 진짜 우리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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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사랑하자 세상에 다양한 모습의 사랑이 있어 누구한테 이러고 했으면 진짜 끔찍해 야 야 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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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가 없어 아미가 나온 이상 오답일 수가 없어 맞아 이거는 아미는 옳거든요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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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나 김태형 왔어야 되고 맞춘 줄 알았잖아 나도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이게 우리 이거잖아 이거지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럴 수 있어 내가 잘못했다 총 열 문제 중에 총 문제 맞추셨는데 네? 많이 맞췄네 라운드 라운드 빨리 빨리 얘기해 좋아 나 되게 좋아요 네 협동심이 어디서 하는지 그렇지 위에 위에 참 어렵다 태형아 좋아는데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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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 모르겠어요 맞는 longtime ưa 예 예 고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